대통령실은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해 정부가 조정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책도 논의합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이 소속된 보건의료노조가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의료 마비 상황을 막기 위해 분주합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파업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조정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도 열린다며 범정부적인 대책안 수립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노조 파업으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 진료가 제한된 곳은 3군데.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천안당국대병원은 다음 달 1일 정상화되고 세종충남대병원은 인력충험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노조법상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수술 투석과 이를 위한 마취, 진단, 검사 같은 기능은 유지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의대 증언과 지역 필수의료 확충,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같은 4대 추진방안이 담긴 의료개혁 의지도 재차 드러냈습니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에도 응급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조만간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의료개혁이 민영화 수순이란 일각의 지적에 전혀 사실과 다른 괴담이라고 일축했고, 외국 의사 투입 문제엔 당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연합뉴스티비 조한대입니다.